하늘도 있어? 너 뉴스 안 보네, 호나? 언니야. 언니야, 나 인터뷰 좀 하자. 그래. 열심히 해. 그만 참기만 해. 형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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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태야, 형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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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르라고. 나 갑자기 이승 오빠가 박스레 생각날까? 형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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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7! 이 빠진 빠졸들 어떡할 거야. 이게 콘서트 사이즈 야구장이야. 나 지금 적응이 안 된다. 미치겠다 진짜. 미치겠다 진짜. 지을 데가 없으니까 야구장 조용해가지고 사람들 반응이 되게 재밌는 거. 우리 위로 가야지. 하지마. 나 지금 뒤도 안 들어왔어. 무서워. 내 위를 쳐다보기 싫었어. 해가 있어서. 근데 우리 위로 가 확실히. 나 왠지 내 두통수도 때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불안했어. 나중에 소리 좀 넣어야 되겠다. 우리 떠보는 거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. 이제 어떡해. 이렇게 생겼다. 완전 정성한 거. 으아. 너 피치 했다가 사이즈 150mm이었어? 어. 201. 히포춥핸? 리플레이 좀 더 스카운트 있잖아. 인터뷰를 짜는 것도 맘에 들어. 이뻐 죽겠네. 윤석구가 안 좋고 오랜만이다. 그러게. 한구 삼진! 한구 삼진! 한구 삼진! 한구 삼진!